더는 못 참아 김정수 교사의 인도 방문 논란에 김 여사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악의적인 공세라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장 기자, 김 여사가 누굴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고소 대상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의원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이던 윤건영 의원 입을 빌려서 현재 입장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의원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는 6,292만 원의 식비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면서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를 했다는 입장인데 윤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가짜 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입니다. 법적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소된 현상이 어떻게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누가 될지는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대상을 정할 겁니다. 혐의는 명예훼손 이외에 자르는 혐의가 좋아집니다. 주대계는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국익을 외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인도 관계가 얼마나 엉망이 되었습니까? 인도 모디 총리 얼굴을 볼 수 없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고소 대상은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김병민 전 최고위원님, 그동안 김 회사가 굉장히 침묵해 가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선 이유, 강경하게 나선 이유,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사안들이 가짜 뉴스로 점철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지만 국민들께서 궁금한 건 문서에 나와 있는 식대 비용들이 있는 것이고 물리적인 계산을 하면 한 끼당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40만 원이 넘는 식대로 계산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진실은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에 대한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익을 해친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명예훼손 등에 고소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법정 다툼으로 이 뉴스를 더 키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 고소고발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이슈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살아있는 뉴스가 될 것이고 인도 타자마할 방문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해외 방문 등에 대한 일들로 더 번져나갈 수 있을 텐데 과연 정무적으로 올바른 판단인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상희 부대변인입니다. 전 영부인이 이렇게 고소에 나서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런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억울한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니까 이렇게 하겠죠. 고소가 진행이 되면 사실상 재판부에서는 사실 확인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기내식이 비싸든 뭘 했든 통상적인 식사를 했고 본인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난이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보다 좀 더 정확하게 그러면 기내식비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비싸진 거에 김정숙 여사가 전 영부인이 관여를 했는지 그 부분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법 여부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될 때 강하게 비난을 하는 게 낫지 지금은 지금 언론 플레이용 굉장히 선정적인 이슈 이런 걸로 좀 점철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병민 최고. 여기서 궁금한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보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갖고 의혹 제기를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일단은 건 상황 명예훼손이 성립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누가 봐도 공익적 목적이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전직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과 영부인으로 활동했던 사안에 대한 검증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만약에 처벌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야당이 지금 여당을 향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일들이 명예훼손으로 똑같은 방식이 진행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건 인도 방문으로 도종합 문체부 장관 단장으로 최종 정리가 돼 있던 상황들을 중간에 김정숙 여사로 바뀌게 된 상황도 석연치 않고 김정숙 여사가 직접 함께 인도에 갔기 때문에 타지마을 방문이 늘어나고 또 전용기로 바뀌게 됐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이를 대신해서 묻고 진실을 밝히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 아닙니까? 김정숙 여사가 조금 너무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끊없는 정쟁의 장으로 아마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까지 다 빨려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 측은 윤석열 정부가 유리한 자료만 풀면서 의도적으로 흠집내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윤건영 의원이 그러면 윤 대통령 내외 순방 기내식 비용도 다 밝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비교해야 된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숙 여사가 이 기내식의 비용의 증가에 관여했다거나 이런 게 없다면 통상적인 대통령의 순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통상적이 아니라면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통상적이라면 비난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밝혀라, 밝히면 이게 나는 관여한 적이 없고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든 아니면 기내식이 제공이 되든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억울한 심정에서 그런 얘기를 저는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자료를 선별적으로 이렇게 내는 것이 저는 무엇을 위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료를 내고 정부가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고 하는 거면 예산 집행책임자들을 불러서 따져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김정숙 여사의 무슨 이게 관광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시군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를 내는 거는 명예훼손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행 목적으로 갔다. 관광 목적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명예훼손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남방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졌었고 그다음에 여사가 가는 것이 더 뭔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갔다는 것도 사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복귀를 해보시면 우리 윤 대통령 취임식에 누가 왔죠? 세컨 젠틀맨이 왔습니다. 대통령 부인도 아니고 부통령의 남편이 왔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이거는 배려를 한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김정숙 여사가 간 거는 배려가 아니고 미국의 세컨 젠틀맨만 배려를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저는 충분히 통치 행위로서 외교적 차원에서 배려로서 부인이 갔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요. 단지 국민이 볼 때 좀 비난할 만한 여지, 비판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숙 여사 측이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 타지마을을 가게 됐는지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 물론 지금은 전원을 통해서 설명은 하고 있어요. 기내식도 통상적인 것만 먹었지만 더 먹은 거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간 것도 사실은 무디 총리의 어떤 제안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갔고 그런 타지마을도 그쪽에서 제안해 갔다. 이런 설명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무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쪽쪽을 공세에 취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무대응하고 있다. 친명계 지도부와 친문계 간 이 개파 심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게 일부는 있겠죠. 일부는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상대의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 이런 게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숙 여사의 특검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당이 나서서 키우면 김건희 여사 특검의 물타기가 물타기 의도에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이런 거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슈를 키워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검찰 수사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포환해야 한다. 실무팀, 수사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해야 한다. 이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해요.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성역이 없다라고 말했었는데요. 이 총장은 최근 주변에 김 여사에 대해서 법 절차상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원칙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료 확보나 주변인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진행을 한 뒤에 김 여사 소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르면 이달 안에 소환 통보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수사팀에서도 지난해 말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김 여사를 여러 번 부를 수 없으니까 두 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또 사안마다 조사 방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선물 수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기 때문에 서면 조사로 끝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달 말에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